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 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원서판 우리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신체적 조건이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거나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한다. 신원서판을 하는데 이게 개인에 대해서도 신원서판을 할 수 있지만 문화나 문명에 대해서도 문명적 차원에서도 신원서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국제사회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날 때 신 말이죠. 몸이 크고 용기가 있고 대단하게 잘생기고 화나면 이거 대단하다 하면서 거꾸로 하면 주눅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바깥으로 드러내는 첫째죠. 몸이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도 신원서판이 있습니다. 신원서판을 보고 옛날에 사귈감을 고르기도 하죠. 사귈감 신원서판 첫째는 몸이에요. 그런데 몸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걸 봐야 돼. 그 다음에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글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게 되게 글이죠. 옛날에 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서로 쓰여진 전체를 서라 그럽니다. 문화적 레벨에서 그렇고 판 이게 판단력과도 관련되는데 결국 이 신원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판이지만 또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판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몸이라는 게 본래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일종의 것이죠. 소여받은 것이죠. 부모로부터 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배우고 그 말을 또 문화적으로 빛나게 하고 이렇게 다 문화 미당하는 이걸 철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언어라는 게 철학적으로 되는 것이고 때때로 종교도 언어에 속합니다. 철학과 언어가 여기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서라는 것은 그것을 옮기는 거야. 옮기고 그리고 서라는 게 단순히 서예뿐만 아니라 그리는 것도 미술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문화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돼야 판단을 잘할 수 있어요. 판단을. 거꾸로 보면 칸트 철학이 보면 순수위성비판, 실천위성비판, 판단력비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출발은 말이죠. 쓰기는 순수위성부터 썼는데 사실은 판단력비판이라는 예술 판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든요. 판단력. 이게 사실은 종합적 예술이야. 예술. 이것이 중심을 이루면서 어떤 이성이나 도덕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성이나 도덕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성, 도덕. 이게 이제 종합적인 문화능력이라. 종합적인 문화능력이라. 이게 문화능력이죠. 그 판단력이라는 게 문화능력이에요. 이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한 문화는 스스로 자기를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판단. 스스로. 자기 판단. 이렇게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이게 문화가 예술적인 경지에 올라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도덕도 잘 만들 수 있고 철학도 잘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원습판 하면 개인의 잘남 개인의 인격댐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는데 문화에도 신원습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한국 문화 전체를 바라볼 때 역시 신원습판으로 보는 거야. 신체적 형태, 크기, 아름다움, 건강 이런 거 다 보겠죠. 그 사람이 그 말들이 그 다음에 신앙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 말에 의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은 항상 새로움을 만났을 때 새롭게 변해야 되거든요. 옹고지신하듯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게 문화야. 한 번 정해진 글 써놓고 천연만년 그것만 갖고 있으면 선정국이 될 수 없죠. 이제 새롭게 문화라는 걸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신원습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력이라는 것은 아까 종합적인 예술의 경지에 이것이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판단력을 잘할 수 있고 그 판단력이라는 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 그러니까 문화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전부 예술이야. 이게 이제 결국 말하자면 문화 전체, 문화는 예술이야. 이렇게 이제 문화는 예술이다. 이렇게 예술이다. 거꾸로 예술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제 바라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산업화가 고도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커졌어요. 특히 이제 우리의 피지컬 신체적 성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월등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여성들을 보면 예전의 여성하고 비해서는 완전 서구화된 것 같아. 키도 크고 뭐 덩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신체적 조건이 아주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한 게 아주 특징이라고 그래요.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10cm 정도 더 커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신이 좋아졌죠. 이 신. 이것 자체는 우리가 문화가 표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외형을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이미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 말들 언어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활달해졌죠. 그게 이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문화예술도 왕성하고 뭐 도서출판 양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하잖아요. 다사 창조적인 서적이 좀 적고 주로 이제 교과서 중심의 어떤 출판 시장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신체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에서 그 문화예술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성장한 거야. 이제는 이제 종합적인 이제 완성의 단계인데 이게 이제 완성의 단계가 이제 문화는 예술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런 수준에 우리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아직 확신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술이 저기 창조력이니까 창조력인데 그 창조력이 있으려면 이제 그 예술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예술이 발전해야 창조를 견인한단 말이에요. 견인한다. 근데 이제 그 칸트처럼 보면 판단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무목적의 한목적성이라고 해요. 한목적성. 한목적성이라고 해요. 약간 그 모순이죠. 무목적의 한목적성. 저 문장만 보면 좀 모순되죠. 무목적 목적이 없는데 한목적성이라 목적에 가깝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판단력 판단을 한다는 것은 고도의 종합적인 문화농력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목적이 없는 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합리성이라는 게 합리성이라는 게 마치 무목적인 것 같으면서도 한목적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문화농력이 무의식의 단계에까지 문화농력이 있을 때 의식에서 한목적적인 어떤 사물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부터 무목적성 무의식에서부터 문화농력이 축적되고 또 문화적 깊이가 있을 때 오히려 그럴 때 한목적적인 합리적인 문화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게 바로 이게 판단이라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아에서는 특히 신원서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문화 자체도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볼 때 신원서판 하는 거야. 신원서판. 신원서판. 그런데 이게 보면 신은 자신과 관련이 어느 말씀은 붙었죠. 자신. 자신감일 수도 있죠. 자신감. 그런데 문화는 새로워지는 게 기본입니다. 문화. 이게 변화화자니까 새로워지고 이 자기 판단이 있는 것은 자기가 자신이라는 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신을 만들어내야 그 문화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라는 게. 그래서 신원서판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국 문화가 최근 세 사회에서 이게 전부 다 발달을 했어요. 신원서판이 좋고 판단까지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문화대국이야 예술대국이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문화적으로 신원서판을 달성한 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람 됨을 따질 때 신원서판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한 문화도 원칼처 한 문화도 한 개인처럼 신원서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판이라는 것은 예술의 성취 문화적 예술 예술적 문화를 만들었을 때 달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가 종합적으로 예술을 향하여 지향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겁니다. 문화에도 신원서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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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